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검사는 수사로 말할 뿐 결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검사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검사 윤석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이 한 문장은 1년이나 전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국민들의 염원이었는지 모릅니다 소설 속 시골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 모습과 닿아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현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권력자와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인용하며 그 소설 속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소설에서 강압적으로 군림하던 엄석대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용상과 그 측근들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보여진 최근의 모습은 소설 속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경선 눈까지 바꿔가면서 마치 누군가의 당선을 위해서만 당이 움직이던 모습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말했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가 아프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시 소환되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소설 속 학급의 그림자는 거대 야당에도 어른거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민주당 내에서 많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투표에 이탈표를 던진 이들을 색출하려고 합니다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 국민의힘이라는 수박을 찾아서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가 권력 다툼에 빠져 있을 때 다수 국민들의 삶은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율 0.78명으로 드러난 인구 감소 급등하는 물가와 금리 그리고 환율로 인해서 위태위태한 경제 북한을 둘러싼 안보 불안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 등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 모습과 다르게 여야 모두 권력을 둘러싼 패거리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 프란치코 교황님께서는 정치란 무엇인지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치가 최고의 봉사라면 정치 지도자의 덕목은 사람과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가는 권력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포함한 어려운 이들을 향한 공동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겸손이 없는 정치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하면 민주주의는 도덕적으로 파탄난 민주주의, 유사 전체주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윤석열, 이재명 그리고 엄석대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권력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서민과 국민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치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